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딜러생활의 광민입니다. 저희는 딜러 전산 금액 조작 없는 나와있는 금액 그대로 전산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08년 1월에 출고된 2008년식 현대 그랜저 TG Q270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58,000km 판매금액은 440만원. 풍릉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08년 1월 2일 출고 2008년식 오토 미션 주행거리는 58,377km 주행이 굉장히 짧죠. 차상태는 엄청 좋을 것 같은데 단순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없고 냉각수 누수 없고 오일류량 적정 냉각수 수량 적정 미션도 다 양호하고요. 따로 특이사랑은 전혀 없네요. 성능기록부 상으로는 거의 완벽한 차량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 측면 사진 너무 깨끗하네요. 앞좌석 진짜 이 정도 연식에 이렇게 깨끗한 게 없는데 운전석 전동 시트 뒷좌석 시트도 너무 깨끗하고 핸들 개개판상 주행거리는 58,402km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운전석 단동 시트 그리고 스마트키는 없는거구요. 오토 미션, 열선 시트 접착되어 있고 타이어 상태는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구요. 만약 오셨는데 많이 안남아 있다 싶으면 저희가 교환해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꼭 연락 주시구요. 힐은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타이어 상태는 진짜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를 지켜드릴게요. 2008년 1월에 출고된 2008년식 현대 그랜저 TG Q270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58,377km 판매금액은 440만원 근심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